고맙습니다. 네 멋진 무대 기대할게요. 네 무대 준비를 위해 무대 아래로 퇴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디노 원우영 아 네 앞으로도 음악으로 많은 분들을 위로 우리 디노 원우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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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... 그리고... 아... 네... 어... 일참 세븐틴 선포는 10월 23일 화신 11장 미니專輯의消息 인기를 통해 시청자분들의烈烈討論 而昨天 봉탄 상 成員 푸슨寬 被問到 이 문제 시 害羞의 회의로 팬들이 상당히期待 아... 야... 살짝 스포요? 어... 잠시만요 야... 살짝 스포 어떤 게 좋을까요? 어... 앨범 소개와 함께 요런 것들이 담겨있다 진짜... 뭐랄까... K-POP에 정말... 어... 신이 있다면 진짜... 우리가 신이 아닐까요? 이런 느낌.. 네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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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멋있은 무대 기대할게요 네... 무대 준비를 위해 무대 아래로 퇴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.. 멋진 무대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대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